이번 시간에는 노래가락 장단 울밑에 벽호동 심어 공항을 보랬더니 이 가사를 가지고 장구치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장단이 초장이 38855 중장이 58855 종장이 5855 팔박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장단이 어디서 박자가 얼만큼 들어가고 얼만큼 빠지고 이거를 아시면 장구치는데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막바로 들어갈게요 울밑에 여기가 삼박이거든요 덩따 이렇게 덩따 덩따 쿵따 쿵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덩따 덩따 쿵따 쿵 한 번 더 해볼게요 덩따 덩따 쿵따 쿵 덩따가 삼박이거든요 덩따 덩따 쿵따 쿵 한 번 더 시작 덩따 쿵따 쿵따 쿵 덩따 쿵따 쿵따 쿵따쿵 prope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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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s 이 부분 시작 덩따 쿵따encies oops 이렇게 sans 이렇게 시작 덩따 쿵따なる 쿵따위바 tart 통 타쿤 따쿤 여기 시작 통 타쿤 따쿤 통 타쿤 따쿤 시작 통 타쿤 따쿤 통 타쿤 쿵 따쿤 시작 펑따쿵 이 부분서부터 봉황을 보랬더니 여기 부분이요 봉황을 하면서 시작 봉황을 보랬더니 한 번 더 시작 봉황을 보랬더니 펑따쿵 여기는 오박이거든요 펑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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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펑따쿵 펑따쿵 펑왕은 제안이 오고 시작 펑왕은 제안이 오고 펑왕은 제안이 오고 시작 펑왕은 펑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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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튼느니 오자기로다 나라 튼느니 오자기로다 나라 튼느니 오자기로다 나라 튼느니 오자기로다 종장에서는 마지막 종장에서는 종지형으로 할게요 동동동 동따쿵따쿵 시작 동동동 동따쿵따쿵 시작 동동동 동따쿵따쿵 덩따 쿵따 쿵떡떡 시작 동달 쿵떡 쿵쿵 덩따 쿵따 쿵떡떡 덩따 쿵따 쿵떡떡 시작 덩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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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보세요 덩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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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떡떡 시작 떡떡 쿵따 쿵떡떡 떡떡은 따하고 떡하고 발음이 틀리잖아요 떡떡은 떡떡 하라는 소리예요 따 따가 아니라 떡떡 이렇게 양손 덩따 쿵따 쿵떡떡 덩따 쿵따 쿵떡떡 덩따 쿵따 쿵떡떡 시작 덩따 쿵따 쿵떡떡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덩따 쿵따 쿵떡떡 봉환이 안개 이렇게 시작 봉환이 안개 한 번 더 시작 봉환이 안개 다시 한 번 시작 봉환이 안개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할게요 덩따 덩따 쿵따 쿵떡 덩따 쿵따 쿵떡떡 시작 덩따 덩따 쿵따 쿵떡 덩따 쿵따 쿵떡 덩따 쿵따 쿵떡 덩따 쿵떡 쿵따 쿵따 쿵 초장의 삼박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덩따 이렇게 들어가네요 덩따 덩따 쿵따 쿵 덩따 쿵따 쿵따 쿵 덩따 쿵쿵쿵따 쿵따 쿵시다 덩따 덩따 쿵따 쿵 덩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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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불 밑에 펴고 동심어 덩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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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동심어 공감을 버렸더니 통따쿵 통따쿵 따쿵 통따쿵 따쿵 통따쿵 따쿵 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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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황은 새하니 오고 나라 드느니 오자기로다 시작 호황은 제안이로고 나라 드느니 오자기로다 한 번 더 시작 호황은 제안이로고 나라 드느니 오자기로다 덩덩덩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덩덩덩 자 시작 덩덩덩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덩덩덩 한 번 더 시작 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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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덩덩The 덩덩덩 안개 네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처음서부터 초장 중장 종장 연결해서 할게요 시작 불밑에 펴고 동심어 홍왕을 보랬더니 홍왕은 태안이 오고 날아 드니 오자기로 자 동자야 초락조차라 홍왕이 안개 자 그러면 올려서 한번 더 해볼까요 꿀밑에 이걸로 꿀밑에 펴고 동심어 홍왕을 보랬더니 홍왕은 태안이 오고 날아 드니 오자기로 자 동자야 초락조차라 홍왕이 안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불밑에 펴고 동심어 노래가라 장단 배워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민이야 له이 smokes 네 너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